용자TV 그 노출하는 조건으로 사장님께서 소액의 금액을 저에게 지불을 하려고 하셨는데 사장님과 협의하여 금액 대신 제품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 제품은 이 앞에 보이시는 토치들로 받게 되었습니다 토치가 상당히 많은 수량을 받게 되었는데요 슬쩍 보여드릴까요? 많이 보이시죠?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얻다 쓸 거냐 제가 늘상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쓰레기 문제 노지 캠핑지의 쓰레기 문제 캠페인에 쓰려고 합니다 이 토치들을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캠페인이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지 캠핑지에서 버려지고 발생되는 쓰레기들 혹은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 그것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 이미지를 저에게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발생되는 쓰레기의 현지 사진과 집에 가져와서 버려지는 과정의 사진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증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셔가지고 하단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총 10분 10분 10분을 추천해 가지고 이 앞에 보이시는 최고급 토치 하나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토치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하나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제품이긴 하지만 좋은 뜻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걸 보시고 계시는 아웃도 유튜버 분들 같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용자와 옥뇨과 함께하는 캠핑여행 또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박지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TV 용자TV 감사합니다.